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렇지만 그런 정책을 아예 수정할 의향도 없고 모든 것이 지금 다 잘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될 것이다 이렇게 강변하는 시도자들을 볼 때면 제 머릿속에는 교조주의라는 단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원리주의, 근본주의라는 그런 단어들이 연세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조주의, 원리주의, 근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의 교조주의적 성향 혹은 원리주의적 성향 혹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을 이따금 해봅니다. 여기서 교조주의, 원리주의, 근본주의라는 것은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기계적으로 고집하고 적용하려는 태도를 바로 교조주의, 원리주의, 근본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교조주의적이란 그런 형용사는 융통성 없이 원리나 원칙을 고집하거나 그런 것에 얽매이는 그런 특성이나 경향이나 성향을 말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를 수입했지만 그것을 주체사상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초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즐기도록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걸 보면 한국인들, 내면 세계의 그야말로 근본주의적 그런 특성이 바로 내재되어 있다 그런 의심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건설을 당당하게 외칩니다. 북한은 조선시대 연장선상에서 한국인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조주의적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교조주의,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다면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시장을 통한 발전 과정에서 우리의 약점인, 우리의 아주 중요한 약점인 교조주의 성향은 잘 극복했고 이를 대체하는 합리적 현실주의가 우리 사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 현실주의.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사람에게 섭성과 버릇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에게도 섭성이 있고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없애기가 힘듭니다. 아주 질깁니다. 마치 한 사람의 버릇을 없애기가 힘든 것처럼. 근래 우리 사회는 잠시 동안 우리를 번영하게 만들었던 합리적 현실주의자, 합리적 현실주의와 또 합리주의를 대체하고 본래의 모습, 원래의 모습인 교조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조주의가 잠시 동안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이끌었던 합리적 현실주의 혹은 현실주의를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자화상입니다. 한국인의 자화상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은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사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무리하게 밀어져던 정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주도 승장론,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화관법 다 공통점이 교조주의적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패는 안 되는데, 능력은 안 되는데, 현실은 안 되는데 그런 이상을 세우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시대의 흐름과 형편과 자기의 처지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실시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적절히 수정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오늘날 한국 사회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고집불통인 경우가 많죠. 그런 특성은 모두 교조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혹은 합리적 현실주의 특성들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우리의 원형인 교조주의와 원리주의와 근본주의가 압도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가난했고 정체된 사회였지만 잠시 60년대 이후로 우리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계속 변신해가는 현실주의와 합리적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번영의 길로 잠시 달려갔지만 다시 구습과 다시 섭성과 다시 민족적 버릇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합리적 현실주의 쪽으로 향하면 잘 살 수 있겠지만 그 반대쪽인 교조주의를 고집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뻔한 결과죠. 그런데 아쉽게도 점점 우리 사회가 또다시 교조주의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가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인들의 내부에 뭔가를 채택하면 그것을 극단적인 상태까지 발전시키는 교조주의적 성향, 원리주의적 성향, 근본주의적 성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약점을 알아야 그걸 극복할 수 있으니까 한국인들은 근본적으로 교조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그런 약점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사회 차원의 약점을 극복해가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번영의 길과 성공의 길, 국가 차원의 사회 차원에서는 번영의 길로 달려가는 방법,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성공의 길로 달려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합리적 현실주의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사회 차원에서 그렇게 돼야 하고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돼야 되죠. 합리적 현실주의자가 되는 방법은 제가 여섯 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인정한다. 아주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못마땅한 현실, 불편한 현실, 아쉬운 현실 모든 걸 인정한다. 그대로 빼앗을 때가 있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는 변화하는 세상을 기꺼이 인정한다. 삶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죠. 한쪽은 떴다가 한쪽은 사라지고, 한쪽에 한때 유망했던 게 사라지고, 망하고, 흥하고 이런 것을 변화하는 세상을 기꺼이 인정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합리적 현실주의자 되는 방법. 자신의 처지, 형편, 강점, 약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은 약점이다. 내가 이걸 갖고 있지 않다. 없는 것을 계속 땡깡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변화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변화를 개인 차원에서나 사회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리적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 개선, 혁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냐. 한때 잘 나갔던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기꺼이 좀 고통이 따라더라도 그걸 수정, 보완, 개선, 혁신할 수 있겠느냐. 한때 피로에 따라서 노동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그게 시대의 변화와 맞지 않으면 그걸 수정, 보완, 개선, 혁신할 수 있겠느냐. 권력구조가 한때는 잘 작동했지만 시대가 바뀌면 작동이 잘 안 되면 그걸 바꿀 수 있겠느냐. 여섯 번째는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즐겁게 변화해야 된다. 변화는 삶의 한 부분이다.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변화는 고통이 바르더라도 미리 미리 변화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지금 말씀드린 합리적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철학일 수도 있지만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더 도약과 다시 한 번 더 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원한다면, 진실로 진실로 원한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를 개인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망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땡깡삐 온다고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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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